12월에 마지막 경기를 했거든요. 2년 공격 있잖아요. 신인왕 결승전. 그리고 김혜태 선수는 복싱 유망주들에게 주는 박영균 불도저상 19대 수상자거든요. 확실히 그런 기량이 있는 선수입니다. 슈퍼패더급 챔피언 결정전 1라운드 출발합니다. 먼저 링 중앙에 있는 건 주민국입니다. 검은색 트렁크 주민국. 그리고 흰색 트렁크 김혜태. 김혜태 선수를 조련하고 있는 이종홍 관장님이 조련하고 있는데 서울체육국학교를 나오고 굉장히 잘했었어요. 운동. 이종홍 관장님이 지금 조련하고 있는데 사우스퍼에 대한 대비가 돼있을 겁니다. 오른손으로 먼저 출발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국. 앞손 더블 김혜태. 신중하게 두 선수가 1라운드 출발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1라운드는 탐색을 하네요. 아웃복싱 김혜태. 그리고 중앙에서는 주민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이트. 역시. 웃습니다. 2001년생 김혜태 선수. 데뷔를 했어요. 지금 주민국 선수가 스트릿을 때리니까 바로 빼 때립니다. 자 앞손 더블. 그리고 카운터 노려봤던 주민국. 잘 보고 있어요. 두 선수가 지금 다. 두 선수가 이렇게 돌기만 하는데도 긴장감이. 지금 그러네요. 1라운드에 보니까 긴장감이 있습니다. 네. 두고 있습니다. 자 주민국 선수가 들고 나온 이 카운터. 김혜태 선수가 잘 피해될 수 있을지. 김혜태 선수 저거 잘 준비되어 있어요. 아 김혜태 선수 표정 보세요. 진짜 경기를 즐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네. 빼때리는 거 준비하고 있어요. 아 라이트. 한 번 들어갑니다. 아 원투. 자 스물아홉 살에 주민국. 스물아홉 살에 주민국. 스물아홉 살에 김혜태. 네. 자 두 선수의 나이 여덟 살 차입니다. 여덟 살 차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나이어리 선수들이 이 정도의 밸런스를 갖고 경기를 갖고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어우 라이트. 너무나 깊은 일이에요. 자 따라 들어갑니다 주민국. 김혜태 선수 밸런스 아주 좋아요. 지금 바깥에 발이 바깥으로 빠지면서 좋습니다 아주. 자 앞손 더블 그리고 왼손. 하지만 헤드 무빙을 통해서 빠져나옵니다 김혜태. 자 왼손 빠르게. 주민국 선수 많이 노려를 해줬네요. 네 라이트. 자 원투 한 번 던져봤던 김혜태입니다. 자 왼손 한 번 들어갑니다. 앞면 공격해봤던 주민국. 자 김혜태 선수는 뭘 노리고 있는지 지금 많이 보여요 지금요. 자 코너쪽 주민국. 자 클린치에서 밀어냅니다. 김혜태. 1라운드 이렇게 끝이 납니다. 탐색의 1라운드가 끝났어요. 네. 아 탐색이었지만 정말 긴장감이 맴도는 1라운드였어요. 아 중앙에서는 주민국 선수가 좀 기다리면서 카운트를 노리는 모습이었고. 두 선수 다 미스 불러 조심해야 돼요. 바로 이거예요. 이걸 빼때리는 걸 지금 준비가 돼있게. 김혜태 선수가. 아 그리고 김혜태 선수 자졸하게 웃는 것 보세요. 아 경기 입장할 때부터 정말 이 미소를 잃지 않았고. 아 저런 미소가 좀 아 정말 좀 무섭거든요. 미소가 아니라 뭔가. 어린 선수가. 패기가 있습니다. 네 패기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냥감을 노리는 어떤 맹수 같은 그런 눈빛이거든요. 자 두 선수가 전부 노림수를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는. 근데 어느 선수가 그거를 정타를 맞춰냈느냐. 네. 바로 그거는 미스 불러가 났을 때 바로 받아 때리거든요. 자 2라운드에 나올 겁니다 아마. 1라운드 때 슬로비디오로 나왔는데 바로 그 기술이에요.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와 싸울 때는. 그리고 두 선수가 앞선. 김혜태 선수는. 아 라이트. 자 펀치 교차. 좋아. 자 이번엔 중앙에 김혜태도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김혜태 선수. 저 선수 난타전을. 아 자 왼손. 자 다리가 한번 뒤쪽으로. 자 중심을 1톤 맞았습니다. 김혜태. 자 그리고 따라 들어가는 주민국. 자 왼손 빠르게. 들어오다 걸렸지만 약간 스트레픽이 꼬였어요 약간. 네. 아래윙. 자 앞손 뻗어봅니다. 김혜태. 좋아요. 김혜태 선수. 네. 자 그리고 앞손 견제. 자 오른손 바디. 김혜태. 자 현재 167cm의 7cm의 주민국. 그리고 171cm의 김혜태. 그리고 두 선수의 리치 차이가 어느 정도 나 보입니다. 네. 김혜태 선수가 조금 더 앞서 보이는 걸로 보이죠.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런스를 낮게 갖고 있어요 지금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길게 찔러 넣는 이런 오른손 바디. 김혜태 선수가 계속해서 노리고 있거든요. 그걸 노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유해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레벨 체인지를 통해서 이 주민국 선수의 바드를 끌어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 거기서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 자 계속해서 카운터 준비하고 있는 사우스포 주민국. 한번 어필을 해봤습니다 주민국. 김혜태 선수 밸런스 아주 좋네요. 자 앞손. 아 앞손 더블 그리고 왼손 바디. 자 주민국. 상대를 바라보고 카운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태 선수 저 가드를 뚫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른손으로 스트레이트 좋았어요. 네. 오른손 스트레이트. 그렇지. 자 왼손. 자 클리티. 들어오는 선수 카운터를 맞받아 때리려고 노리고 있고. 자 오른손 크게 한번 휘둘러 봤습니다. 김혜태. 자 2라운드 남은 시간 이제 약 15초. 앞손 더블 그리고 왼손. 주민국. 자 왼손 바디. 자 주민국 선수는 스트레이트 때. 자 왼손 스트레이트. 왼손 때릴 때 저 오른손 가드가 떨어질 때.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오른손까지. 유효타를 적립하고 나오는 주민국입니다. 자 2라운드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아 1라운드 때 탐색전을 펼쳤었다면 2라운드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섰던 선수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크게 불꽃을 뒤지 않고 있는데. 네. 긴장감이 맨 돌고 있어요. 네. 아 여기서. 한 번 중심을 잃었던 김혜태 선수였습니다. 네. 정타는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좀 스텝이 꼬이는 모습이었죠. 아 그리고 곧바로 밀리는 걸 보자마자 주민국 선수는 달려들어 봤고요. 많이 노래를 들었어요. 주민국 선수 보니깐요. 저거에요. 저 배터리를 카운터블로 조심해야 되거든요. 아 정말 확실히 서로가 들고 나온 그 컨셉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슈퍼패더급 챔피언 공석인 자리를 놔두고 두 선수가 맞붙습니다. 자. 58kg, 970g의 몸무게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네. 김혜태 선수는 운망주죠. 어린아이 선수가. 그렇지만 이런 한국 타이틀 매치에 큰 타이틀 도전 결정이 돼서 이런 링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 욕심 부려도 됩니다. 자. 3라운드 맞붙고 있고요. 난타전. 김혜태 선수가 예전 시합들로 보면 난타전 마다하지 않는 선수에요. 아. 원투. 컴퓨데이션. 자. 오른손 오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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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치 스피드 있어요. 아 주민국 선수의 가드를 뚫어내고 있습니다. 김혜태. 좋아요. 저거. 레프트욱이 얘기를 해줍니다. 오늘. 김혜태 선수. 응수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국. 주민국 선수 지금 왼손 뗄 때 라이트가 앞손이 떨어지거든요. 저때 김혜태 선수는 저때 레프트욱을 노려야 돼요. 그렇죠. 저거 보세요. 손이 다 떨어지잖아요. 네. 이 손이 때릴 때 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제 왼손 훅이나 왼손 스트레이트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김혜태 선수가요. 훅이 약입니다. 네. 딱 뒷고 레프트욱 카운터 섬으로 때리면은 주민국 선수 상당히 위험하고 곤란한 경우에 쳐야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애매해. 스톱. 잠창호 주심이 떼어놓고 있습니다. 잠창호 주심이 떼어놓고 있습니다. 잠창호 주심이 떼어놓고 있습니다. 잠창호 주심이 떼어놓고 있습니다. 세컨 하면 빠르세요. 네. 한 명 뒤로 빠르세요. 자. 앞손 다블 왼손. 주민국. 자. 원투. 자. 펀치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주민국. 자. 다시 한번 클린치. 시아래요. 발 싸움이. 자. 3라운드 남은 시간. 안쪽으로 가둬놓으려고. 약 50초. 자. 왼손 카운터. 주민국. 네. 네. 죽이고 죽어가. 좋아. 아. 앞손 다블 주민국. 거기서 해. 거기서. 네 거야.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클린치입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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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버팅을 좀 조심해야겠죠. 네. 저거에요. 워투. 김혜택. 응수합니다. 주민국. 바로 돌려주시죠. 아. 아. 슈터퍼. 자. 난타전 오른손. 자. 문수. 주민국 선수 저렇게 난타전. 버려도 상관없어요. 충분한 능력도 갖고 있고. 잘 보고 있고. 지금 금방 난타전에서 좀 재미를 봤었던 이 주민국 선수였거든요. 그것이 이어져야지 더 큰 선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항상 고개에서 끊겨요. 네. 소극적으로 지금. 네. 본인이 좀 재미를 봤음에도. 조금은 상대를 견제하고 있는 주민국 선수입니다. 네. 오히려 아웃복싱을 구사하면서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김현태 선수고. 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이번 돌아오는 4라운드를 마치고 나면은 접수를 보면 알아요. 네. 발표가 되니까요. 자 두 선수가 모두 조금은 체력. 경기 후반부를 조금 생각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아마도 두 선수가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후반 라운드 가도 체력적인 문제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몸놀림이나 움직임을 보면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릴듯이 악마의 8, 90라운드. 그렇죠. 그때까지 가게 될런지 봐요. 자 4라운드 한번 보시죠. 자 달려들어 봅니다. 김현태. 자 오른손. 좋아요. 랩투까지 연결되면 더 좋거든요. 저기에서. 그렇죠. 자 달려들어 봅니다. 주민국. 자 앞손 다메 그리고 왼손 바디. 좋아요 주민 선수. 저렇게 해 줘. 발 딛고 때려야 줘 같이. 자 레벨 체인지. 김현태에게 어려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 카운터 주민국. 앞손 다메 그리고 왼손 바디. 다시 한번. 여지 없어요 주민 선수는. 라이트 잽을 다블로 때리면서 스트레스를 꼭 배로 때리거든요. 그렇죠. 같은 공식으로 현재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에 라이트 후까지 이어진다면. 금상첨화겠죠. 자 가드를 올리고 있습니다. 주민국. 저거에요. 오른손. 자 오른손 훅. 네 김현태. 사우스포를 상대했을 때. 상대했을 때. 잡을 수도 첫 번째 기술이거든요. 저걸 지금 노리고 있어요. 그렇죠. 자 왼손 훅. 좁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에서. 앞면 연타. 김현태. 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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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에요. 지금 노림수는 나있지. 네. 김현태. 사신감을 좀 가졌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자기 기술을 먹혔어요. 아 왼손 바디. 어허허. 자 주민국 선수. 아 도발까지. 자 그리고 왼손. 아 들어와라. 이런 제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카운터 준비하고 있는 주민국 선수거든요. 자 왼손 더블 김현태. 주민국 선수는 선제국력을 해야 돼요. 자 주민국이 들어오라는 제스처에 김현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현태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데. 김현태 선수는 준비를 잘하고 있어요. 빼 때리려고 카운터 딱 노리고 있거든요 지금. 아 현재 슈퍼패덱. 아 슈퍼패덱 좋아요. 자 왼손 스트레이트. 주민국. 자 왼손. 아 주민국. 이제 김현태가 링 중앙에 있습니다. 자 앞손 뻗어봅니다. 주민국. 아 왼손 크게 한번 휘둘러봤습니다. 약간씩 거리가 짧네요. 발이 들어가질 않아요 지금. 자 앞손 더블. 뻗어봅니다. 김현태. 자 원투. 주민국. 자 지금 김현태 선수가 두 번을 시도를 했어요. 잽잽 스트레이트를. 자 그것이 사고 후반 라운드에서도 아마 여러 번을 사용할 것 같아요. 아 이 두 선수의 이런 카운터와 공격적인 싸움 외에도 신경전이 조금은 있는 것 같거든요. 있습니다. 도발과 신경전이 굉장히 좀 볼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앞서서 이. 어. 김현태 선수가 오른손이 좀. 오른손을 좀 맛보면서 좀 약간. 저거에요 지금. 스트레이트 때리고 나서 리프트. 저게 이제 또 하나의 일손잡이를 이겁니다. 아 매섭게. 도발하는 장면까지. 네. 자 이런 신경전 도. 아 이건 슈퍼패델픽 챔피언 타입을. 굉장히 하나의 불거리입니다 조금 더 짧게 빼 때렸어요 지금은요 아 오늘 우리 카메라맨이 아주 슬로우미디오를 정확하게 잡아주시네요 그렇죠 제가 설명드리기 아주 좋게 자 슈퍼패더급 챔피언 결정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5라운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조금 전에 구사했던 것들은 참 고급 기술들이에요 자 경기 전반부로 넘어왔고요 저 역시 김현태 선수 제발 항상 W 때리고 들어갈 거예요 자 달려들어 봅니다 김현태 자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주민국 자 가드를 내린 채로 상대를 바라봤습니다 자 오른손 달려들어 보았습니다 김현태 네 자 자신만의 리듬 자신만의 스텝 김현태 달려들어 보고요 자 주민국 선수도 카운터 노리고 있어요 들어오면 그렇죠 자 원투 앞손 뻗어봅니다 주민국 앞손 W 자 계속해서 페인팅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앞손 빠르게 주민국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18-18-18-18-18-8-0 현재 2-0으로 주민국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 2-0으로 주민국 선수가 조금 더 앞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4라운드 때까지는 주민국 선수가 조금 더 앞서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스플릿 디시전이지만 한 점 차측이 앞서고 있거든요. 한 심판으로부터는 동점을 얻고 있고. 앞손 더블 랩트. 야무지게 들어갔어요. 계속해서 앞손 더블 그리고 왼손 바디. 지금 주민 선수의 노련함에 조금 말리고 있어요. 네. 준비는 잘하고 올라왔는데. 연타 들어갑니다. 주민국. 그것을 주민국 선수가 노련함으로 분쇄를 하고 있어요. 다시 경기 재개됩니다. 앞선 빠다주고 있는 주민국. 다시 한 번 앞선. 아 오. 자 저런게 왜 저렇게 됐냐면은. 주민국 선수가 들어가면서 발이 안쪽으로 잡혔어요. 주민국 선수가 안쪽으로. 네. 순간적으로 발을 헛뒀었던 주민국이었습니다. 두 선수의 발상. 주민국 선수가 잘하고 있는 건 지금 발이 항상 바깥으로 빠지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주민국 선수가 발을 밟았거든요. 밟으면 안 돼요. 안쪽으로 잡혀있다는 거거든요. 쇼더퍼. 김현태. 그리고 앞면 연타. 가드를 뚫어내야 돼요.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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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로 보면 앞다리 창창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경기력을 끌어올려서 체계적인 훈련도 받아갑니다 한 번 들어갑니다 반면에 그 틈에 주민국 선수는 라이트 훅을 때렸거든요 왼손 바디 정말 끈적끈적한 싸움이 이어지고 있어요 6라운드 남은 시간 약 40초 현재 2연승 중인 주민국 선수 그리고 3연승 중인 김현태 선수입니다 왼손 왼손 더블 버팅이 일어났네요 돌아가느라 발이 막혔어요 김태 선수한테 두 선수가 브레이크를 심판이 브레이크를 하는 거죠 또 때렸어요 물러섬이 전혀 없습니다 원투 펀치 교차 김현태 끝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왼손 한 번 허용했고요 이렇게 6라운드가 끝이 납니다 오히려 작전은 지금 작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김현태 선수로서는 앞서 4라운드까지 주민국 선수가 더 앞서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전에 김현태 선수의 코치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침착관에서 작전을 바꿨는데 네 김현태 선수는 지금부터 겪어보지 않은 7라운드 이상이에요 과연 이 2001년생 6전 5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김현태 선수가 경기력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잘 풀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이 슈퍼패더급 타이틀 오퍼커 지금 크게 들어갔어요 네 슈퍼패더급 타이틀은 누구에게 걸려있을지 지금도 빼때렸어요 이때 이 라이트웍이 바로 그걸 또 응수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정말 이 슈 싸움이 네 그런 재미죠 그렇습니다 이거 알고 보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고수들의 고두의 슈 싸움이거든요 정말 상대의 수를 보고 반대편으로 제가 카운터를 넣고 또 그 카운터를 준비하는 상대방 함정을 파서 유도하고 그걸 또 맞받았다고 그렇죠 자 두 선수의 7라운드 한번 만나보시죠 자 김현태 선수는 지금부터 겪어보지 않은 7라운드입니다 네 7,8,9,10 후반 라운드 자 전혀 빼는 게 없어요 네 아 원투 콤비네이션 그리고 라이트 김현태 선수 어린 나이에 얼마나 챔피언을 해보고 싶겠습니까 네 벨트 허리에 얼마나 감어보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달려듭니다 김현태 절대 물러섬이 없고요 반면 자 원투 한국 최초로 세계 챔피언이에요 그렇죠 그걸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네 네 아 상당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어요 네 네 자 다시 경기 재개 왼손 뻗아주고 있습니다 자 원투 좋아요 자 앞면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주민국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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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안되죠 주민국 선수가 조금은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아니 터프한거는 괜찮은데 저거는 프로복서로서 상대방 선수도 동료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은 다리를 네 저 발을 걸잖아요 네 저건 파울을 줘도 무방하거든요 아 지금 좀 격투기스러운 동작이 나왔어요 네 저건 비신사적 네 저렇게 발을 걸다니 아 김현태 선수가 네 저건 파울을 줘도 괜찮아요 저건 발을 걸어가지고 아 그리고 지금 발목 쪽을 조금 부여잡고 있어요 네 아 이렇게 된다면 김현태 선수의 입장에서도 좀 아 저희가 보기에 어떻게 프로복서 선수가 발을 걸고 넘어트려요 아 네 격투기도 아니고 네 저런 비신사적인 아 발목 쪽에 조금 네 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아 저 아 지금 경기를 저거는 다리를 짤뚜기고 있어요 저거는 제가 제가 영상으로 보기엔 다분이 의도적으로 발을 걸었어요 네 아 앉아 앉아 아 지금 주민국 선수 입장에서는 이 경기가 좀 안 풀리다보니까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었거든요 원래는 응급지치가 안 풀려면 자기가 풀어내야죠 그거를 아 김현태 선수 된 지금 현재 아 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발을 걸어서 넘어트려서 이렇게 부상을 당해서 게임이 끊어서 챔피언이 된들 뭐합니까 아 네 정당하지 않은 챔피언은 인정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어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 옳지 못한 방법으로 김현태 선수가 넘어트렸다 아 근데 너무 눈에 보였어요 네 발을 거는 게 네 지금 조금 신경을 추적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이런 클린치 상황에서 클린치 상황에서 자 경기장 전체가 조금 쌓여졌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요즘에는 모든 스포츠가 리플레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다 보이거든요 다 보이거든요 순간적으로 좀 발이 꺾였어요 네 분위기가 싸해졌던 네 윤봉길 체육관이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보여주겠죠 자 자 여기서 이미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었어요 하지만 다시 맞붙으면서 저 때 저렇게 발을 걸으면 어떻게 해요 네 저 때 저렇게 발을 걸으면 어떻게 하냐고 아 자 발목이 정상인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이거는 이제 집행부에서 심판부에서 어떻게 판정을 낼지 모르지만 더 이상 격기 속행이 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발목이 벗기게 지금 현재 표정을 봤을 때는 좀 아 상당한 부작용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김민태 선수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찾아온 기회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현재까지 봤을 때 김민태 선수가 조금 더 아니 그러니까 물론 4라운드 때까지는 어 점수가 주민국 선수가 앞서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현재 7라운드까지 진행되는 이 4, 5, 6, 7라운드까지 봤을 때는 어 김민태 선수가 네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접근전을 너무 바짝 접근을 해갖고 접근전을 시도를 하니까 아 주민국 선수가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네 그런데 비신사적이죠 현재 주민국 선수의 표정도 봤을 때는 네 아차했어요 그 동작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차했어요 네 물론 본인이 의도적으로 일부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리플레이어 화면을 보고 주민국 선수도 아차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경계 그대로 끝났어요 아 아 저희가 이렇게 끝나기는 절대 바란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팬들도 그러시고 네 어떻게 발표했는지 보겠습니다 네 첫 번호 김연태 선수의 부상으로 인하여 현 라운드까지 채점 결과로 네 승패를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연태 선수의 부상으로 어 경기가 재개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현재까지 7라운드 때까지 접수로 서단법인 경기 환경보전 운동연합 총본부 판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만약에 챔피언이 누가 됐어요 다음 경기 리메치를 한 번 더 시켜야 돼 이런 경기는 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후반부에 좀 분위기가 올라오면서 자신의 분위기를 쪽으로 끌고 가고 있었던 김연태 선수였는데 네 아 주민국 선수의 좀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김연태 선수가 부상으로 이렇게 어 경기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네 아쉽네요 네 자 슈퍼패더급 챔피언 타이틀전 어 자 주민국 선수가 이렇게 사과를 하러 갔습니다 네 사과해야죠 네 본인은 좀 그리고 이 두 선수의 경기는 다시 리매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네 네 승부를 진정으로 갈라야죠 자 4라운드 때까지는 주민국 선수의 점수가 조금 더 우세였습니다 어 7라운드 때까지의 점수로 이 경기가 판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주민국 선수도 많이 후회하고 있고요 아쉽죠 뭐 본인도 네 자 슈퍼패더급 챔피언 타이틀전 자 요즘 스포츠는 얼마나 공정합니까 그렇죠 모든 스포츠에서 보면 배구도 그러고 테니스도 그러고 축구도 그러고 반드시 리플레이어를 보고 판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속일 수가 없어요 요새는 이게 의도성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도 눈에 보이거든요 볼 수 있잖아요 네 지금 누구나 봤을 때 의도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모션이거든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발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네 자 김현태 선수의 부상이 정말 심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저 복싱화가 미끄러지지가 않기 때문에 네 탁 걸려서 발목이 딱 꺾인 것 같아요 아 네 7라운드까지 열심히 싸운 양 선수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식 판정 결과가 이제 곧 있으면 나옵니다 현재까지 7라운드까지의 점수로 판정 결과가 나오겠고요 김현태 선수와 주민국 선수의 맞대결 자 결과 나오고 있습니다 부심 박남철 67대 65 청코너 김현태 승 저 보세요 김현태 선수가 역전했잖아요 부심 최영훈 66대 66 드로 부심 이광욱 68대 66 KBF 슈퍼패더급 뉴 챔피언 초코너 김현태 와 네네네네 김현태 선수가 역전을 했네요 네 뉴 슈퍼패더급 챔피언 타이틀 거머쥐게 되는 김현태입니다 아 아 부상이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의도성이 있었던 동작에 있어서 네 그 동작에 있어서 부상 감점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히 감점을 줄 만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거는 의도적인 발이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네 어쨌든 주민국 선수도 후회를 하고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네 김현태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이 좀 더머쥐고 싶었을 거고 자 이거는 이 경기는 아마 리매치를 다시 우리 KBF에서 네 다시 시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진정한 승부를 가를텐데 두 선수가 그때 좀 더 준비를 잘해서 나와서 주민국 선수가 뭐 일로는 앙심을 먹고 꼭 그래야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런 건 아니겠죠 네 정말 이 주민국 선수와 김현태 선수가 이 날